6, 5, 4, 3, 2, 1 숙보, 천만 명이 나 혼자 산다, 1인 세대, 역대 최대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배성재의 퇴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넥스트의 도시인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천만 명이 나 혼자 산다, 1인 세대, 역대 최대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냈더니 전국 1인 세대의 숫자가 무려 1,2만 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천만 세대를 돌파했고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천만 명이 나 혼자 산다. 거기 뭐 저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사실 또 행복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집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내 공간을 그냥 내 맘대로 시간과 공간 이런 걸 다 쥐락할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산다고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2, 30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의외로 혼자 사는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고 그 다음은 50대였다고 합니다. 6, 3, 5 순서로. 이게 미혼 싱글이 많아지면서 그렇대요. 60대는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나 혼자 사는 거. 아무에게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개인 생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외로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베텐이 친구가 돼드리겠습니다. 채팅 참여도 하고 같이 노시길 바라고. 랜선 친구가 여기 많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싱글 남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베테너들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 자 오늘은 너무 활발해서 피곤한 인싸들을 고발하는 코너 인싸 이즈 아웃 하는 날이고요. 아싸의 탈을 쓰고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알고보니 핵핵 인싸 지혜은 씨와 함께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인싸력을 뽐낸 지혜은 씨의 인싸력도 함께 고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인싸 때문에 고통받는 아싸들의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인싸 이즈 아웃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 생방송 지혜은 씨의 MG 인싸 연기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티비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특별 이벤트 베텐 티셔츠 증정 이벤트를 오픈합니다. 지금부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요즘 나 이렇게 비참하다 비참 배틀 문자를 보내주시면 가장 처절한 문자들을 소개하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새롭게 한정 수량만 제작한 요요성재 우베시살 리미티드 에디션 베텐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기네요 그죠? 확장성이 없네요. 아무튼 베텐 굿즈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니까 오랜만에 자체 제작한 베텐 티셔츠 탐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자 지혜은 씨와 함께하는 일부 시간을 꽉 채워서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인사이즈 아웃 코너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아싸라고 뻥치더니 회식자리에서는 미친듯이 인싸력 뽐내며 날뛴 급발진 넘버원 핵인싸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어우 다소곳한 말투 킥맞네요. 자 이번주는 베텐 회식설 푸는 주간입니다. 어 그런 설. 회식 어떠셨어요? 어 너무 즐거웠죠. 오랜만에 이제 낯선 사람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도란도란? 무슨 도란도란이에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열받게 조신한 말투로 무슨 누가 들으면 베텐 회식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와인 맛인 줄 알겠어요. 어 그래요 소고기는 먹었으니까 소고기만 먹은 게 아니죠. 돼지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마라탕도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마라탕은 유희관 애니님이 자 도란도란이냐 도랏도랏 누가요? 네? 누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유희관 지혜은 두 인싸들이 최고로 깃바른 멤버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다 그랬어요 다. 이구동성. 누가 그런 말을 해? 왜 살생부 작성하기요? 아니 저는 정말 아니고 유희관 야구선수님이 야구선수님. 거의 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저 장류에서 유희관 야구선수님이 되게 재미있으셨다. 되게 인싸셨다. 그렇군요. 여기에 정말 하나도 안 졌던 지혜은 씨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왜 이렇게 안 시켰는데 노래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요? 저 노래한 적이 없어요. 저 진짜로. 3차로 노래방 가자고 징징대는 사람 지혜은 씨. 노래방 가자곤 했어요. 노래 부른 영상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풀까요? 아니요.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 있죠. 뭐요? 노래방 안 가면 블루투스 마이크 두 개 가져오겠다고 다음에. 왜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듀엣곡을 불러야 된다고? 네. 듀엣곡. 듀엣곡은 꼭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증거 영상이 언제나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근데 검찰 조사 느낌으로 모자 풍 눌러쓰고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저요? 오늘 이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은 못생겼다. 이미 깃발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벌써? 누나 얼굴 좀 보여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랑 많이 친해지셨나요?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누구랑 제일 친해졌어요? 지혜 언니랑도 친해졌고. 원래 친했잖아요. 원래 친했던 사람 말고. 희관 야구 선수님. 희관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니 희관 야구 선수님. 유희관. 네. 그래요. 자 앞으로 아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싸 맞아요. 진짜 아싸 맞아요. 됐고요. 회식 때 좀 후회되는 행동?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당당하면 저희 영상 공개해도 되죠? 아이고. 왜요? 그래요. 여러분. MZ오피스의 지혜은은 정말 연기가 아니었다. 아 연기죠. 연기 맞죠. 자 오늘은 인사이즈아웃 코너 하기 전에 청출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바로 배텐 티셔츠 증정 이벤트.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배텐어들의 사연을 받아 비참 배틀을 하고 배텐 티셔츠를 위로해드리는 깜짝 코너입니다. 요즘 나 이렇게 비참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하는 사연.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특별 제작한 요요성재 우베시사 리미티드 에디션 배텐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전에 저희가 제작한 티셔츠 한번 드렸는데 배노답 삼형제 티셔츠. 가장 좀 그로테스크한 버전을 드렸거든요. 극혐하시면서. 귀여웠어요. 이번엔 1코 가능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입고 회식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식만? 저희 회식 말고 SNL 회식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텐티로 위로를 받을 비참 문자들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소개해주세요. 제가 소개할까요? 네. 소개해주세요. 먼저 8391님. 나이가 들수록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 배수구에 쌓여가는 머리카락도 점점 늘어가네요.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네요. 근데 이건 사실 여자분들이 오히려 배수구는 더 금방 막힌다고 해야 되나? 머리카락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많이 빠지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빠지는데 머리가 길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배수구에 머리카락 많이 있다고 속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300님. 일란성 쌍둥이인데 동생은 결혼한 지 12년에 아들 딸 낳아 사는데 전 이번 생에 솔로로 마무리할 듯해요. 음 그렇군요. 어떠세요? 위로 한 말 뭘요? 뭐가 위로 한 말 해주세요? 위로 해주셔야죠. 배디님께서 위로해주셔야 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일란성인데 동생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벌써 10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은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음 그러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음 그게 바로 이란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솔로도 즐겁죠. 화려한 솔로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더 좋다고요? 네. 예은 씨는 뭐 이렇게 인생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난 언제쯤은 갈 거다. 저 그래도 서른 후반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30대 후반에? 네. 30대 후반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한 10년 정도 남았네요. 10년? 아니에요? 10년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8147님. 저는 베텐 공개 방송에도 참여했던 청취자입니다. 작년 여자친구를 3년 만에 다시 만나고 3개월 만에 제 생일에 차였습니다. 근데 봄인가 봐 최근에 썸을 타고 있습니다. 배영 헤어지면 문자 할게요. 아. 이 뭔 소리야? 아. 그래요? 도발 문자였네요. 아. 도발 문자. 그래요. 차단해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은요. 네. 1801님. 난 요즘 눈이 침침해서 사무실 모니터 125% 배율로 효도폼 모드로 일한다. 노안인가 봐. 요즘 나 이렇게 비참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무실 모니터 125% 이거는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작으면 좀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좀 시안성 좋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효도폼 모드로.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다. 네. 그럼 티셔츠 드릴 바란 분 좀 한번. 그래도 드려야죠. 아. 드려요? 약속했잖아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발 문자만 빼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9님 그 소개해 주세요. 5월 초 날씨 좋을 때 10일 넘게 휴가를 썼어요. 근데 놀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선비 과거 낙방하고 귀향하듯이 걸어볼까봐요. 티셔츠 당첨되면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걸어서 10분 걸려요. 걸어서 간다고요? 부산까지? 여기까지 걸어서 10분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수령하러 10분이면 오는 목동 쪽에 계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열흘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걸릴 것 같아요. 열흘 더 걸릴 것 같은데. 걸어서 몇 시간 정도 가보셨어요? 저요? 한라산 등반한 적 있어요. 맨 밑에서부터 아니면 꼭대기에서?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시 이렇게. 오 진짜? 하루 종일 걸렸죠. 방송으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네. 중학생 때. 원래 등산을 좋아하나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수련회에서 갔는데 울면서 내려왔어요. 아 힘들어서? 네.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때 좀 꾸밀 그런 중학생 시대라 캔버스화를 신고 갔거든요. 캔버스화를.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몸 관리하는 데는 좋긴 합니다만 부산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휴가를 그렇게 너무 힘들게 쓰지 마시고요. 자 9445님 그 소개이세요. 갑자기 살쪄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여름옷이 몇 개 없는데 뚱걸레를 탐내고 있는 제 모습 비참하네요. 음 그래요. 네. 자 걸레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자 4435님과 하나 소개이세요. 베텐 후드티 입고도 부산 여행 갔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갈 때 베텐티 입고 놀러가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드려야죠. 인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눠드리면. 진짜 인증하셔야 돼요. 네. 어디서 하세요 근데 인증? 인증이요? 뭐 SNS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저희 태그 달고. 네. 뭘 보세요. 아 그 인증한 거. 그럼요. 또 제작진이 찾아주니까. GNC도 이거 입고 인증해야 되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니죠. 그래요. 자 4미닛 거우라 거우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개된 비참 모든 분들께 한정수량으로 특별 제작한 요요성재 우베시살 리미티드 에디션 베텐 티셔츠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티셔츠 못 받은 분들은 너무 상침하지 마시고 또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 또 소개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번 이벤트 기간 내내 소개해드립니다. 베텐 티셔츠 증정 이벤트는 다음 주에 랜덤 요일에 또 한 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본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싸 이즈 아웃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인싸 이즈 아웃은 인싸는 나가 라는 코너로 소외받는 아싸들 편들어주고 인싸들을 같이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인싸들 때문에 피곤했던 아싸들의 인싸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인사이즈 아웃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연을 만나봅니다. 한준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술만 마시고 술 기운에 기분이 업되면 핵인싸로 변하면서 계속 놀자고 버티고 집에 안 들어가서 너무 피곤합니다. 야 성재야 우리 3차 안 가? 3차 가자. 오묵통에 소주 한 잔만 딱 하고 가자 응? 아 가자. 아 2차면 됐지 뭐 3차까지 가. 나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단 말이야 어? 어? 다 봐줘 어? 아 가자. 아 알았어 그럼 뭐 딱 한 잔만 한다. 우와 콜! 오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야 우리 많이 마셨잖아. 아 싫은데. 아 그럼 우리 감자탕을 먹고 헤어지자. 아 해장을 해야지. 헤어지기 아쉽잖아. 야 우리 감자탕을 먹고 가자. 가자. 피곤해. 아 너무 시끄러워. 알았어 감자탕까지만이다. 와우 콜! 아 진짜 감자탕도 다 먹었고 이제 시간 너무 늦었고 이제 진짜 간다 나. 아 성재야 헤어지기 아쉽잖아. 우리 올라있다고 밤을 불태워야지. 아 근데 나 진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야 그럼 니네 집 가자 니네 집. 아 그럼 되겠네. 성재야 집 가서 놀자. 아 그럼 되겠다. 집 콜? 그렇게 3차까지 갔다가 감자탕 먹고 우리 집까지 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같이 출근한 놀기 좋아하는 인싸 친구. 같이 노는 건 좋은데 너무 피곤합니다. 자 지혜은 씨도 회식 때 3차까지 새벽 시간까지 갔던 멤버였습니다. 심지어 저도 집에 갔고 2차 끝났고. 모르셨잖아요. 네? 모르셨잖아요. 저는 있었어도 무조건 갑니다. 섭섭한데요. 왜요? 그래도 배성재 10인데. 1차까지만 배성재 10이고 그다음부터는 게스트들끼리 알아서 노는 걸로. 이번에는 2차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술자리 끝까지 가는 편이세요? 저는 그래도 다음날 일정이 없다면 끝까지 가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날 또 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음날 뭐가 없었으면 3차까지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기와 2기가 좀 어색할까 봐 제가 2차까지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2차 때 다 친해진 것 같아서 빠져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예. 도망갔겠죠. 그리고 1차 때 말이죠. 네. 2차 장소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누가 불을 땡겼는지 자꾸 저희 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요.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은 씨가 막 집 공개하라고. 제가요? 장난 아니었어요. 아 저 아니에요. 뭘 아니나 얘기해. 아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아니 근데 엄마 계시다고 핑계대셨잖아요. 엄마. 마마보이 되셨잖아요. 되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진짜 어머니가 계셨습니까? 네? 그럼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란요. 당연하죠. 진짜요? 저는 자리를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마마보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시스타의 마보이를 틀어놓고 마마보이라고 열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싸 호소인 지혜은 씨와 인싸 이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싸라비아 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남자인데요. 얼마 전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래방을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요. 어머 아래지 총각 오랜만이다. 얼굴 많이 부었네. 요요 왔나 봐. 그나저나 어디 가? 이게 다 뭐야? 아 저희 집 그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빨래방 가려고요. 뭐? 빨래방? 아우 빨래방은 무슨 빨래방이야. 빨래하는데 돈을 왜 써. 그러지 말고 네 빨래 내가 해줄게. 네? 아 괜찮아요. 제 빨래 제가 해야죠. 아 괜찮아 괜찮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건조는 건조기가 하고 빨래방은 무슨 빨래 줘 얼른. 아니 그 그 빨래 제 속옷도 있는데. 아우 속옷은 왜 아끼는 거라 좀 손빨래 해줘?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기 속옷은 제가 가져가서 빨래요. 으이그 수줍어 하긴. 알았어 알았고 빨래 해주니까 고맙지? 고마우면 나중에 집 초대해서 술 한잔 쏘든가. 나랑 남편이랑 같이 갈 테니까 그럼 빨래 다듬해 부를게 쉬어. 아 제 빨래를 가져가서 싹 다 빨아주신 윗집 인싸주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적극적이셔서 아싸인 저는 좀 부담스러웠네요. 예인씨는 어떻게 직접 그 빨래를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어디 이제 업체에다가 맡기시나요? 저는 직접 빨래를 하죠. 아 직접? 네. 빨래방도 가시고 그러세요? 빨래방 잘. 큰 막 이불 같은 거 갈 때는 빨래방 가는데. 제 세탁은 그냥 제 집에서 하고. 근데 만약에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빨래방 가야죠. 빨래방 가서.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막 해준다는 윗집 아주머니 만났었어요. 너, 노?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갑자기 수줍은 느낌으로.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아, 나 밑에 집 아가씨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다소곳한 목소리였나? 아주 조용해요, 되게.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요즘 빨래 서비스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아 맞아, 그것도 있던데. 문 앞에 놔두면은. 수거해 가시고. 네, 맞아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문 앞에 다시 갖다 주세요.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요, 저는. 아 진짜요? 왜 직접 안 하세요? 네? 왜 직접 안 하세요? 왜 직접 안 하세요? 베란다가 꽉 차 있어요. 베란다에 널어야 되는데. 건조기가. 건조기가 없습니다, 집에. 요즘 그 최신형 그 스타일. 엄마가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항상 계시니까. 어머니가. 항상 계시지 않아요? 혼자 살아요. 그때 어머니 계시다고. 그때는 또 이제 와 계시고. 가끔 와 계실 때가 있으니까. 식용품 때문에. 네. 네, 네. 자, 아무튼 빨래는 빨래 업체에 맡기면 뭐든지. 굉장히 좋은 옷도 뭐 이제 프리미엄 이런 걸 넣고 하면은 잘 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불 빨래도 되더라고요. 속옷도 그래요? 속옷은 안 맡겨봤어요. 네. 네. 자, 근데 고마우면 집에 초대해서 술 쏘라는 말. 이런 인싸들의 토크는 진심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인싸 아니고요. 반반이 일지 않을까 이런 말. 반반. 그냥 술 쏴 이게 막 진담만 농담만 약간 이런 느낌. 인싸들은 그냥 하는 말이다? 네, 그냥 하는 말이죠. 진짜로 막 술 어떻게 쏘지? 막 이렇게 해서 메뉴 선정하고. 그냥 하시는 말이시겠죠. 알짜 잡고 이럴 필요 없다? 아 아니에요. 저 인싸. 저 진짜 아싸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좀 그래요. 아니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이 사연 속 인싸. 아웃시킬지 말지 지혜은의 선택은? 인싸지만 괜찮아. 아 괜찮군요 이 정도는. 네. 선의에 베푸는 거니까. 그렇군요. 참 따뜻한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죠. 남의 빨래를. 하숙집 주인처럼. 네. 자 그러면 그 밖의 인싸 아웃 짧게 보내주신 문자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세요. 인싸 친구랑 식당 하면 가게가 얼마나 됐는지 매출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지 요즘 가게 상황은 어떤지 사장님이랑 수다를 한참 떨어요. 그동안 저는 이미 거의 다 먹어서 이 친구 먹는 속도 맞추기도 정말 힘드네요. 인싸 친구는 꼭 밥 먹으러 어디 가서 낯선 사람들한테 말도 굉장히 잘 걸고. 오 진짜요? 몇 번 본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래요. 진짜요? 붙임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거 못하세요? 저 못해요. 그래요? 밥만 먹어요.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진을 만나러 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이제 계속 볼 분들이시니까 다가가죠. 다가가서? 네. 다가가서 지혜입니다. 목소리 너무 열받은데. 이렇게 하죠. 그래요. 그런데 식당에서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는 거 대단합니다. 2601님 것도 소개해 주세요. 저희 언니랑 심부름하러 마트 가면 혼자 사라지고 없어요. 마트 시식코너 한 바퀴 돌고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져서 서비스로 삼겹살이랑 만두 잔뜩 집어먹고 맛있다고 계산할 때쯤 만두 두 팩씩 가지고 와요. 장은 저 혼자 보고 언니는 그냥 노는 거 아닌가요? 서러워요. 비슷한 거죠. 마트를 가가지고 언니랑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친해질 수 있다는 건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아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능력이긴 한데. 정말 부럽죠. 막상 내가 인싸가 되더라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걸요? 왜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걸요? 어쨌든 장 봤으면 됐지 뭐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왜 시식을 같이 안 하셨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시식 옆에서 하지. 시식은 이제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차일디 시니어님. 인싸들은 어디 갈 때마다 땡스타 스토리에 친구들을 태그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리그램 안 해주면 서운해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뭐라고 뭘 먹는지 전부 SNS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싸 친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친구들 태그 하세요? 스토리 올릴 때? 너무 많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따라서. 그리고 리그램 같은 거 친구들이 안 해주면 서운한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괜찮다. 내가 친구 태그했는데 그 친구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반응이 없다. 아니요. 전혀? 전혀 안 써요. 전혀 안 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지 뭐라고 뭘 먹는지 SNS에 많이 올리시나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저 SNS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려고요. 그렇군요. 네. 베타는 인별그램 팔로우 하시나요? 아직. 아직. 네. 그렇군요. 인싸들은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SNS에 왜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내 동선을 오픈하고 내가 맛있는 데 갔으면 사실 나만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러게요. 인싸들의 심리를 저도 좀 궁금하네요. 왜 그러는 걸까?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승현님 꺼 소개해 주세요. 친구가 너무 많은 인싸 친구는 하루에 이중, 삼중 약속을 잡아요. 같이 있다가도 재밌어질 때쯤 갑자기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먼저 자리를 파합니다. 난 친구가 얘밖에 없는데 가끔 섭섭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뭐가요? 누군가가 생각나요.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 사람이? 네. 그때 이제 회식 때 전화를 계속 걸고 계시던. 전화요? 네. 계속 어? 다음 약속 가는 거야? 이렇게 했던 그분. 누군지 아시나요? 그분 계셨어요. 유희관? 유희관이 뭔가 이중, 삼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중, 삼중 약속이 아니었어도 그냥 즉석에서 금요일 밤에 약속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를 파하면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취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중 약속이 맞았대요. 아, 맞았대요? 네. 역시 진짜 인싸셔요. 그분은. 그분을 이길 분은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와 이제 새벽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 인싸분들이 저희 아싸분. 지혜은 씨는 보니까 그 자리에 맥스, 최대치 에너지가 있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지지. 아니, 저도 졌어요 이미. 그래서 유희관이 여기까지 오니까 지혜은 씨가 꼭 거기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졌어요 이미. 뭘 져요 지금. 너무 졌어요. 유희관이 진 것 같은데. 당하지 못해요. 그분은. 그러면 번개 만남 같은 거 할 수 있으세요? 전 차라리 약속은 잡기가 좀 힘들고요. 번개가 좋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불러내도 나는 괜찮다. 네, 뭐 취소하면 취소하면 되고 가면 가면 되니까. 음, 그렇군요. 자, 유희관이 번개친다면? 하... 아... 아... 안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시스타19 마보이 듣고 돌아옵니다. 아, 베타현 인싸 이즈 아웃 마보이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어, 마마보이를 곁들여서 불렀어요. 어, 노래 듣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딱 화장실 갔다가 와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후렴구가 세게 나와서 열창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었는데 어떻게 그때 후렴구가 딱 나왔지라고 했더니 장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장전해놓고. 노래를 멈춰놓고. 네, 이제 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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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틀어서 이제 마나보이 같이 이렇게 쳤죠. 그렇군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해안선 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아는 언니, 아, 아는 언니는 아싸인데요. 길거리에서 춤을 춰요. 주변에서 호응해주면 더 신나요. 아싸인 저는 부끄러워요. 아, 길거리에서 춤을 춘다. 길거리 춤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진짜 잘 추시나. 지은 씨도 이 정도는 안 하죠. 아, 저 무슨 소리 있어요. 저 진짜 저는 소수 모임에서만 춤을 추는 스타일이고. 그날 유희관이 춤췄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은 씨는 뭐 없었나요? 저는 뭐 없었죠. 저는 그냥 호응해줬죠. 이렇게 막 옆에서 리액션. 그럼 패턴에서 첫 라이브, 방송 중 라이브 언제 하실 거예요? 네. 듣고 싶으세요. 네? 네. 한 번 듣고 싶어요. 정말요? 아니, 이분들이. 이분, 듣고 싶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갑자기 청취자들한테 뭐 대답 들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가자 했잖아요. 저 거기서 판단해서 여기서 노래 부를 수 있느냐 마느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방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요. 노래방 안 갔는데 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른 것 같고 그 영상도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노래방 달라요. 그 어떻게 그럼 오늘 라이브 해보시겠어요? 아, 오늘 안 되죠. 왜요? 오늘 이렇게 목이 안 풀려다니까요.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풀고 보세요. 네. 자, 그러면 4061님 꺼 소개해 주세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인싸 아이들 때문에 에너지 빠져나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산책 가면 모든 동네 주민이랑 인사 나누는데 아이들이 말을 너무 시끄럽게 많이 해서 귀가 고통받지만 귀여움으로 치유받는 중입니다. 음, 그렇군요. 아이들이 인싸면 진짜 에너지 관리가 안 되죠. 맞아요. 아이들은 보통 다 인싸죠. 막 다 뛰놀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노는 걸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타고난 아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였어요, 저거. 저 진짜, 저 아이들, 저 아기 때 진짜 아싸였어요. 음, 어떠셨는데요? 저는 되게 조용하고, 조용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었어요. 어, 예은이 너무 좀 이렇게 차분한 정도를 넘어서 네. 너무 귀를 못 펴는 것 같아요. 이러셨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아이가 되게 조용하다. 음, 조용한데 가끔 인멸면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전 진짜, 아 이거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말해줘야 되는데. 전 진짜, 엄마 듣고 있지. 엄마, 진짜. 엄마 듣고 계세요? 아니 진짜, 엄마는 항상 제 방송을 모니터 하시니까. 진짜로 저 완전 내양적인데,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요,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그래서 방송을 먹은 거죠, 제가. 어머님, 저희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그러면 박흥선 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와이프가 진짜 인싸인데요. 주말이면 친구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놀다 가요. 전 아침, 점심, 저녁 심부름, 디저트 심부름 다 하고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당신은 어디 안 가? 이런 소리만 듣네요. 전 아싸라 갈 데도 없는데. 야, 근데 이제 뭐 결혼 안 해봤지만 이제 아내 친구들이 집에 몰려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 많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이 놀러 왔다. 저는 그냥 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집을 나가 있는다? 네. 어디 가 있어요? 그냥 도서관이나. 뭐, 강만 열리면 이미지 관리를 해. 네. 아, 진짜로. 밤에 무슨 도서관을 가요. 저 진짜 도서관. 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전 청계천을 자주 걷거든요. 네네. 청계천을 걸으러 나가든지. 진짜로.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컨셉에 잡아먹혔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진짜로. 진심이에요, 저. 아, 그래요. 네. 코인도레반 같은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코너도 가긴 하죠. 음. 루트에요, 루트.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최근에 도서관에서 책 읽는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아니, 책은 너무 바쁘잖아. 바빠.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이즈 아웃은 여기까지 하고. 또 티셔츠를 저희가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배텐티가 걸린 불상 비참사연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비참사연. 실시간으로 보내신 문자들을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슬픈 것 같아. 3254님. 생일인데 24시간 동안 연락 한 통도 안 왔네요. 아, 이거는 나는 진짜 나는 그래. 네. 생일을 진짜 혼자 보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는 생일에, 생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일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다 제가 기억해놨다가 다 나중에 해줘요. 뭘 해줘요? 생일 축하해. 이렇게. 아, 그래요. 저희 배텐에서도 생일 절대 안 넘어가고 챙겨드립니다. 아, 진짜요? 생일은 꼭 챙겨줘야 되는데. 아, 3254님 어떡해. 생일 축하드려요. 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에 만약에 배텐 생방이 걸렸다. 네. 수요일이에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청취자들과 함께한다? 네, 당연히. 그래도 밤 시간인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잖아요. 파티 안 하고? 네, 저 파티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소소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한 세, 네 명끼리 밥 먹고. 오, 그래요? 오. 보겠습니다, 한 번. 거의 뭐 그때 유희관이 생파에 참석해요. 생파 해준대요? 저 제 생파를 해준다고? 그럼 나가요. 오, 그래요? 네. 생파 챙겨주는 건 무조건 간다. 왜냐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일을 되게 재밌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실 것 같아요. 돈 많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3차 또 유희관이 냈대요. 네. 오, 그렇군요. 빙수도 사주시고 맛있었어요. 빙수도 되게 맛있고. 팝콘도 맛있었는데 그럴 거면 카페 가자고. 그럴 거면 카페를 가는데 어땠냐고. 다들 주문을 그런 식으로. 네. 디저트 비슷한 거 시키니까. 생일이 언제시죠? 전 7월 26일. 7월? 네.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여름. 네. 자, 또 소개해주세요. 9260님. 9260님. 타지 생활 중인 재수생인데 재수학원 애들 패션이 휘황찬란해서 위축됩니다. 배텐 티셔츠로 다 기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어, 기죽일 수 있을까요? 음, 그럼요. 기는 죽어요. 멀리해야 되겠다. 피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좋다. 그럼 이거 이분 꼭 드려야 됩니다. 이분. 네, 이분. 드리겠습니다. 이분 꼭 드려야 돼요. 또 3452님. 저 3개월 동안 LA로 출장 갈 것 같아요. 그랜드캐니언 우베시살 티셔츠 인증할게요. 제발 남는 뜬티 좀 보내주세요. 진짜 그랜드캐니언 배경으로. 그럼 꼭 보내드려야죠. 우베시살 티셔츠를 인증하겠다. 와, 대단하신데. 우베시살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뭐예요? 우리는? 배성재? 시. 시. 시강? 살. 살쪘다? 우리는 배성재의 시강 살쪘다. 뭐예요? 뭐예요? 우리는 배성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 좋은 뜻이네요. 좋은 뜻이죠. 나쁜 뜻이겠습니까? 되게 좋은 뜻이네요. 시성강탈할 정도로 살쪘다. 그랜드피그의 시대. 자, 다음요. 7047님. 작년에 비공식 뜬티의 베디 사인을 받았었는데 올해에는 공식 뜬티의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인을 어떻게 해서 주세요? 그, 가끔 사인을 해달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진짜로. 뭐가 진짜로요?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뭘 진짜로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은 씨가 진짜로 하는 타이밍이 완전 뻥일 때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이게 딱 뻥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니, 그때 막 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회식 때. 아, 저희가 1차에서 2차 옮길 때 그 용리단길에서 갈 곳을 잃고 잠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다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고 진짜로 인기 많으시다. 진짜로. 네, 진짜로. 이게 지혜은식 진짜로. 진짜, 제가 진짜 짱이에요. 진짜 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놀랬어요, 정말. 자, 정은준님께 소개해 주세요. 와우, 티라. 6년 사겼는데 그 흔한 커플템이 하나 없네요. 텐티로 커플템 하고 싶네요. 아, 왜 열받게 키읕이랑 히읗, 히읗을 다 똑같이 살려요. 그냥 살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정은준님께도. 어떻게 6년 사겼는데 커플템이 하나도 없어요? 커플템 써본 적 있으세요? 있겠죠. 있겠죠. 뭐, 6년 사겼는데. 그래요. 네. 자, 어쨌든 한 장만 드립니다. 남친이 다음에 참여하세요. 네. 그래야 커플템 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송제텐 인사이즈아웃 지혜은씨와 함께했고요. 자,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인싸아웃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인싸들 때문에 피곤했던 사연 계속 접수받으니까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네요. 음. 너무 아쉬워요. 한 시간 이렇게 빠르다니. 아쉽다고요? 네, 너무 아쉬워요. 진짜. 진짜로. 진짜 아쉬워. 아, 진짜로. 진짜. 아, 이렇게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쵸? 송영준님. 여자 게스트 누구죠? 완전 귀엽다. 고마워. 영준님 고마워. 영준님 사랑해 고마워. 네. 자, 우리는 배성재 시강 살쪘다. 우배시살 티셔츠 받을 분들 선곡표 게시판에 번호 남길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8391-1357-정은주-1801-5229-94 아, 다 못하겠다.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끝곡은 없고요. 소중합니다. 야구 꾸세요.